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경마 마지막 신규처입니다.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위성재 기술의 안쪽에 1번 마 닥터 시저 1번 마 닥터 시저 이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1번 닥터 시저를 놓고 휴 역한 바는요. 행정기수가 꾹 참고 있다가 날아올 1번 마 고블린의 한 발입니다. 1번 3번 1번 3번 규력의 2번 1번 3번 규력의 2번 킹엘린 3위권 도약해 나오는 3번 고블린 전진국입니다. 1번 2번 3번에서 1번 3번 2번 위로 1번 3번 2번 1번 닥터 시저와 3번 고블린 2번 킹엘린 3마리 앞섰습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1여 경마 과천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600 핸디캡이고요. 2번 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5번 마 그레이 캡을 3가지로 놓고 한방 찍어먹자 그랬는데요. 자 또 꺾을 거 꺾고 때린다면 충분히 먹을 구멍이 좀 붙입니다. 규력 천방은요. 안쪽에 김케이 단량의 컨디션 상당히 좋아져서 나오고 줄어든 경주거리 유의함. 자 1번 마 열린문. 장목킥 5번 1번. 5번 1번. 규력의 6번 8번. 거리사 벌립니다. 5번 그레이 캡. 덜승선을 앞둔 100m 지점. 5번 그레이 캡 여유가 있습니다. 5번 그레이 캡 독주가 펼쳐지고 그 뒤를 1번 열린문. 그 뒤를 쫓는 3위 접전 속에 바깥쪽 8번 두 손 머문과 안쪽에서 두 마리. 3번 최강 파티와 6번 썬더 챔프까지. 서울 육경주 호남.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담의 일경주. 자 2022년 9월 2일. 그 내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군 1000m 결정 A형. 2세 신마들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자 제가. 월요일 수요일이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만. 아틀라스. 자 요놈을. 쌍중식 복중식 대가리 놓고. 규력 한방은요. 자 인성재 기수의 3번만. 빌드업에도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6번 3번. 6번 3번. 3마리의 격차가 목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아틀라스가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6번 아틀라스와 안쪽에서 다시 입을 내고 있는 3번 빌드업. 6번 3번 5번. 6번 아틀라스와 3번. 에어프라파고 cin경 there. Бeremos một 방송 같은 Nothings Baba putting up into it. 6번 아틀라스와 안쪽에서 계속해서care. 8번 아틀atell THOMAS2. 신경을 해봅시키는ilo. 2번 아티스텐이다 problema. 5번 아ignant다고 sakit다는 겁니다. 구 Dakifier.